안녕하세요. 완도수산입니다. 12월 21일 목포판장 소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랜만에 왕특대 먹갈치가 나왔습니다. 1kg 이상이 넘고요. 5g 이상이 넘습니다. 당연히. 저는 경매를 받지 않았지만 이렇게 좋은 먹갈치도 있다는 걸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또한 오늘 꼬리 파갈치가 나왔습니다. 엄청 싱싱하고 하지만 시세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뒤쪽 라인에 물이 너무 좋은 먹갈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영상을 뒤쪽 라인부터 영상을 찍었습니다. 어제보다 마리갈치 수량이 많이 준 상태고 또한 먹갈치 수량도 어제보다 많이 준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뒤쪽 라인에 유자망 조깃배는 없는 사항이고요. 지금 제가 보여주고 싶은 화면은 여기에 좋은 파갈치, 꼬리 파갈치가 있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파갈치가 나왔다는 걸 또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유자망 조깃배가 마지막이었고요. 오늘은 이렇게 유자망 배가 없이 이렇게 행합니다. 중화새우 무늬가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중화새우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중화새우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새우고요. 중화새우에다가 된장국이나 이렇게 밥반찬으로 먹어도 정말 맛있는 중화새우입니다. 그래도 중화새우 양이 어제보다 많이 나온 상태여서 가격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신선도 또한 저희 또한 신선도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는 오늘 먹갈치 뿐만 아니라 중화새우, 가보증어 등 삼치 이렇게 경매를 받았습니다. 삼치는 핵감용으로 경매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먹갈치는 오미, 중갈치, 두띠 사이즈를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늘도 항상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